meilleur 수준 바툴 커서가 됐습니다. 반대표로 옐레나 검토! 블록 파웃 득점. 점수 일대요. 이렇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공격도 공격, 이지만 AMP NOUS 자 노란이 연결 . 오른쪽 카운터! 셔츠 기억 옐레나 2단 연결도 좀 침착하게 너무 높지 않게 스피드에 맞게 올려줬고요. 자, 인다솔 올라갑니다. 캣베레 강타! 막힙니다! 블록킹 늦쩍! 3-3-4의 블록킹 높이나 타이밍이나 위치 선정이 모두 좋았습니다. 높은 강타! 커버가 됐습니다. 다시 줍니다. 스파이크! 연차로 마지막 순간을 달랬습니다. 한 송이가 살렸어요. 옐레나! 네트를 타면서 블록카우트 득점! 노란 노르벨골 코스비를 해냈습니다. 옐레나! 이쪽에 떨어집니다. 공이 넘어왔을 때 당연히 경기가 잘 풀리다 보면 여유가 있을 수밖에 없고. 여메선! 오른쪽 강타! 터치아웃 옐레나! 옐레나 선수도 꾸준히 득점을 만들어주면서 팀 내 가장 많은 7득점짜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리슘 좀 키웠습니다. 통타! 해결을 해주는 옐레나! 조금 더 줘도 될 것 같아요. 오른쪽 고위강타! 옐레나! 잘 될 때 보면 타점을 잡아서 길게 길게 때려주거든요. 오늘도 코스를 길게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 발 오른쪽에 옐레나! 블록크 아웃입니다. 지금 옐레나 선수가 많이 때리고 있고 가장 많은 득점에 지금 공격 성공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옐레나 선수가 많이 때리고 있고 가장 많은 득점에 공격 성공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염혜선! 서브 득점까지! 옐레나! 사실 옐레나 선수가 지난 1라운드 맞대결에 서브 득점도 하나 있고 블록킹이 5개나 있었습니다 잘했죠 옐레나! 성공입니다 인상공사 역시 곧바로 반격합니다 7대 4 석정차 후회에서 옐레나! 21대 18 정호영 살려놓고 옐레나! 24대 19 감사합니다 핑크 스파이더스와의 경기는 항상 힘든 경기였지만 그래도 이기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정말 기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핑크 스파이더스와의 경기는 항상 힘든 경기였지만 그래도 이기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오늘 경기 사실 1세트의 시작은 조금은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좀 극복하려고 노력했습니까? 어떻게 좀 극복하려고 노력했습니까? 저희는 많이 싸웠어요 저희는 많이 싸웠습니다 저희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한 목표만 보고 그것을 싸우고 이겨내겠다고 다짐을 많이 했습니다 V리그에서 시즌을 지금 보내면서 가장 좀 어려운 부분 또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2가지 궁금한 것들은 오 마이, 어, I don't know, like most difficult thing is like missing your family and friends and everything, but most satisfying thing? Yeah, people here are amazing and they help me fight to everything, so. 네, 그냥 한국 리그에 있으면서 조금 어려운 점은 뭐 가족들이 그립다라는 그런 조금 보편적인 거기고요. 그리고 좋은 만족하는 것은 우리 팀원들과 아주 잘 지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인이 이제 시즌 전에 좀 계획했던, 생각했던 자신의 부분과 지금 시즌을 치르면서의 자신의 경기력을 좀 비교해 본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Like, in, like, for court, for volleyball? Like, now I'm, like, I don't like how I play currently. Like, I expected more for myself, but I will work hard to improve that. 네, 저는 사실 저에 대한 기대를 시즌 전에는 이것보다 더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이제 증신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 방금 안 그래도 그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본인이 하는 플레이를 어느 정도 만족을 하는지 또 앞으로 더 보여주고 싶은 플레이가 있다면 어떤 플레이를 보여주고 싶은지 궁금하거든요. I want to show more in attack. Like, I'm good at serve. I'm good at defense, but attack, like, that's the most important for my position. I'm not good at that part currently, but I will work harder. 네, 저는 서브도 강하고 수비도 잘하지만 최근에 어택에서 조금 좋은 모습을 많이 못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더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옐레나 선수가 느끼는 우리 팀이 지금 강한 이유는 뭔가요? Why do you think our team is strong? The reason of the reason? Okay, we have good players, but first of all, we have great harmony, and we have great atmosphere in court, and out of court, and like, that's, like, we have great energy. 물론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겠지만 우선적으로 분위기가 정말 좋고 저희의 에너지가 코치 안에서나 밖에서나 정말 좋습니다. 다시 이제 4연승을 달리게 됐습니다. 팬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은데 팀을 대표해서 팬들에게 한마디 들려주시죠. Thank you so much for supporting us. Your support means world to us. Thank you.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많은 것을 좀 의미하고 있어요. 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따따따따, 땡큐. 감사합니다. 네.